오늘 한 발은 또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을 종목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지금 들어오는 속보, 외신 속보인데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의 139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지금 내린 모양이에요 시간당 158mm? 이게 어떤 거죠? 샤워, 이렇게 물로 튀겼는 정도 같은데 폭우로 물난리가 나서 긴급 흡결형이 내려졌고 홍콩 증시는 폭풍으로 거래가 지연돼서 10시까지는 수년 개장인데 이게 안 멈추면 오늘 거래 취소할 수 있다 홍콩 증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씨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날씨가 우리는 지금 하늘이 맑고 오늘 아침에 백로라는 절기상의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날씨 참 희한합니다 올해 내년에 노력도 같고 어제 그래서 설탕 슈가플레이션 얘기했는데 단발은 아니고 대한제당은 어제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그 하루 보자고 얘기해 드린 건 아니니까 하여튼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발이 건전 재정인데 빚에 대해서 조금 자각을 다시 해야죠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게 꼭 뒤에 언젠가는 따라와요 빚은 그냥 덮어둔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가건 개인이건 개인 부채 문제는 이미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은 말씀드렸듯이 20대 분들의 4명 중에 1명꼴로 긴급 생계비 대출 100만 원을 받아서 월 이자 8천 원을 못 내고 있다 굉장히 충격입니다 우리 미래가 걸려있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기성세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는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세수가 일단 펑크가 났습니다 세수라는 거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개인이건 국가건 수입에 반해서 지출을 설계하죠 그런데 갑자기 수입을 준다고 지출을 확 줄일 수는 없어요 쓰던 걸 안 쓸 수는 없죠 고정비처럼 기존에 나갔던 개인으로 치면 렌트, 주거비용 그다음에 식비, 통신비, 교통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줄일 수가 없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줄인다고 줄였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난주인가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좀 띄는 부분은 R&D 기초과학 분야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는 기초과학의 초전도체, 맥신, 양자, 반도체 다 날리죠 그런데 R&D 비용 다 깎였다는 게 다 깎인 건 아닌데 많이 삭감이 됐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출은 줄여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게 상식이죠 이걸 줄이다가 한 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느냐 빚을 냅니다 부채죠 개인 부채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있는데 국가도 똑같아요 마통이라는 걸 개설했는데 보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돈을 일단 긴급하게 당겨왔습니다 113조? 거기에 또 여기저기 해서 한 150조? 된 게 와서 써야죠 쓸 때 써야 되는 거니까 국가는 이익을 내는 곳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빚이라는 거 그리고 또 빌려온 돈은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 그냥 공짜로 다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부분이 지금 이게 편법이냐 아니면 묘수냐 논란이 좀 있는 게 펑크난 세출에 대해서 외평기금, 외국한 평영기금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국가는 돈을 마련할 때 국채를 발행하죠 통한체, 외평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평체인데 외평체를 발행해서 환율 안정에 쓰이게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환율 안정, 아까도 환율을 좀 누른다 표현을 했죠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환율을 억제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자꾸 뚫리는 경향이 있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하고도 교류가 돼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도 안 좋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치를 올리면 유가를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실제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달러인덱스가 150을 넘어가니까 유가가 86불대로 좀 밀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환율을 제어하는 용도로 외평체가 있는데 이게 달러를 팔면 원화가 들어오죠 항상 셀앤바이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원화가 들어온 잉여를 갑자기 좀 땡겨서 쓰는 거예요 계정상의 이동입니다 여기에 공공자본관리기금이라는 공자기금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만 또 이게 MMF하고 연관이 있고 결국에는 또 채권 단기채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새 입이 줄면서 세출은 고정되게 나가면서 빚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제 공공적으로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는 편법을 조금 썼는데 이게 묘수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해외의 인식은 외평채라는 외평기금이라고 하는 특수용도의 것을 마음으로 전용해버리면 환율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요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잘 좀 관리해야 된다 너무 다가가서 국가 얘기만 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하게 생각하면 절대 위험하다라는 거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죠 대안이 없으니까 막 레버리지 써서 단기적으로 테마주 불가방처럼 하는데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자 얘기가 너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은 하긴 좀 그런데 고려신용정보라든지 채권추심업체 SCI 신용평가정보 여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시작인 것을 자 제 얘기 너무나 남았네요 사실 여러분 직접적인 이게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제도 이 슈가플레이션 이슈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누보라든지 한일사료 분명히 이제 다뤄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어제 다 시간에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우연히 하나 얻어 걸렸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건전재정과 관련된 취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세수가 기존에 이제 추계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이 이게 들어오는 세금이 어느 정도 있는 하에서 그걸 이제 잘 운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건전재정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추경할 수도 없는 거고 각종 이제 기금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 잘 안 되고 경영이 어려우면은 나가는 걸 이제 옥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R&D 비용들을 이제 다 좀 줄여버리니까 엊그제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막 교수님들이 프로젝트 지금 수행하고 있다가 연구비 다 끊겨버리니까 막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과학과 관련된 이제 이런 R&D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조금 걱정은 좀 돼요 이게 어쨌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R&D 비용들이 많이 또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류가 정말 함께 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의 숙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 이것 또한 또 저는 기후위변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이슈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WHO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 뉴스 보면은 코로나19 우리는 지금 뭐 등급 낮춰서 뭐 일상의 그런 풍토병으로 지금 저기 독감처럼 WHO가 코로나19 전생에 입원 환자가 곳곳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겨울 앞두고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쪽 예산을 줄여버려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새해 입이 어디서 줄어들었냐 이게 법인세를 깎아줘서 그럼 기업들이 조금 뭐 그래서 주가가 잘 반응했다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아 만약에 새해 입을 내년도에 이제 총선이라는 변실가 있어서 만약에 새해 어디까지 법인세를 다시 걷어들이면은 주가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건전재정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경영을 정말 또 열심히 하도록 이제 말씀해주셨던 건 세액공제라든지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 좀 살아나야 되고 그런 이제 업황 이제 회복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낼 거기 때문에 해결이 좀 될 거예요 다만 일시적으로 최근에 우리 9월 위기설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과거에 IMF 때도 9월 달에 터졌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도 9월 달에 터졌고 작년에도 레고랜드 사태도 9월 달에 터지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9월 달에 무슨 대위기가 올 것처럼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위기가 오는 그 진원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에요 소상공인 대출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환은 보니까 많이 또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만기가 또 9월에 확 몰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PF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30, 40 세대들이 또 다시 서울 아파트 이제 영끌해가지고 집 사는 게 또 또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빚에 대한 걸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자 투자도 우리가 주식 투자도 빚내가지고 하면 꼭 실패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빚에 대한 이제 대세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고려신용정보라든지 SCI 평가정보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추심 네 당장은 뭐 주가가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뭐 관심은 분명히 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끼어넣는 종목으로 고려신용정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사회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오늘 또 무거운 건가 하아 이 길 뭐 주제 정하기도 참 어려서 그냥 요소송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다시 돌려 그러면서 정정해서 네 쉬운 거 할 걸 아잉 그래서 저도 좀 쉬운 거 하려고 저는 고려신용정보 이거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SCI 평가정보하고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같이 한번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채권추신업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사업 그 다음에 민원대행업 이게 이제 주 업문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채권추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90%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사업도 한 5.8% 정도 되고 대부업이 한 1.8% 뭐 이렇게 지금 매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거의 90%가 이제 채권추심이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채권추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력인데 이 회사가 이쪽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잘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쪽은 뭐 아무나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금융기간이 한 50% 이상 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자본금이 한 30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뭐 이렇게 단순하면 단순할 수 있지만 진입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인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 꾸준하게 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한 9%였는데 시장 점유율이 2021년에 17.2%까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커져가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쪽 관련 기업들이 몇 개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없는데 아까 SCI 평가정보하고 고려신용정보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주제 무거운 거 같은데 가볍게 가볍게는 들으시되 경각심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빚, 빚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네 독촉 독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 아 생활이 망가져 생활이 자 그래서 두 분의 한 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뭐 김영매니저 또 한 발 리뷰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에 이 무지개 종목이 정말 화끈해요 그 삼성 후광을 잇고 시가총액이 지금 4조원에 육박했고 제가 2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9만 9천 원까지 딱 가고 꼬리가 이제 조금 달렸는데 오늘도 사실 뭐 초반에는 또 조금 움직일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뭐 로봇스타라든지 그다음에 큐렉스 같은 또 이런 의료 로봇 종목들도 상승을 좀 했고 아침에 지금 AI 암 진단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뭐 투자한다 또 서비스 이제 준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 암 진단 쪽이 첫 번째는 일단 대장암 쪽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장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정말 좀 중요한 게 전립선암 실제로 이게 이제 쟁큐렉스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전립선암 진단 시장 진출한다고 해서 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진단 그 다음에 로봇 그게 이제 또 의료와 결합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종목들이 워낙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산업용 로봇 또 군사용 로봇 막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 후광 이런 효과까지 이제 또 같이 붙어주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좀 거침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는 좀 신규 접근은 분명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대 수익 자체를 충족시키기가 조금 높은 위치까지 저는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건 오늘 조금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익절 가격은 한 18만 원 잡고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그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은 뭐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이제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크게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익절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암 진단 시장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었냐면 IT와 이제 BT의 결합이다 그 IT를 AI로 치환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이제 광범위하게 좀 확산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그 AI 기술이 지금 바이오 쪽에 가장 먼저 되고 있는 게 이제 암 진단 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병리학자들이 실린더에 이 암세포 그거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식별해가지고 판별을 하던 걸 이제는 AI가 대신 해준다는 거거든요 정확도도 정말 높아지고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바로 루니시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노도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7만 원 문턱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84% 정도 지금 불과 한 1, 2주 만에 지금 84%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예요 이런 흐름도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익절 라인을 딱 6만 원 정도 딱 잡아놓으시고 단기 고점은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그 정도 보시면서 보이자분들은 또 수익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참 빈 얘기했더니 수익률 가상이지만 80% 뭐 이렇게 하면 빚을 내야죠 뭔 소리예요 앞뒤도 안 맞나요 그렇죠? 하여튼 참 화끈합니다 시장이 화끈한데 오늘 화끈한 한 발은 또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서 리뷰해드렸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솟구쳐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말고 이제 좀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목격을 하셨을 법한 이름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로봇 기업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에브리봇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많이들 쓰실 거예요 로봇 청소기 국내 시장 3년 연속으로 이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에브리봇 이제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국내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의 점유율 한 35%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이제 물걸레 로봇 청소기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 정말 좀 잘 나오는 게 이게 흡입해가지고 먼지나 이런 거 청소 싹 해주고 물걸레까지 이제 같이 다 해주거든요 그냥 애 작동만 시켜놓으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AI 맵핑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지도를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려놔요 그래가지고 딱 키면 애가 알아서 이제 뭐 주방부터 해가지고 거실 그 다음에 안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물걸레로 이제 닦아주는 그런 이제 로봇 청소기를 걸레도 자기가 빨아요? 걸레는 직접 빨아야 돼요 이제 걸레 자기가 빨아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고가예요 가격이 훨씬 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서는 그냥 딱 꽂아놓으면 걸레까지 이제 세척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이제 편리해졌고 인간이 이제 사실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시간은 돈인데 맞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제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로봇이 이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리봇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요런 이제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바퀴 없는 이제 요 로봇 청소기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는 뭐 일단 집을 일단 새로 이제 신축한 아파트들 보면 아예 턱이 없어요 턱이 예전에는 문에 이제 문을 여닫을 때 보면 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로봇 청소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지방이란 이제 원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걸 최근에 좀 응용을 해가지고 사물인식이라든지 AI 처리 기술이 이제 포함된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걸 이제 국내 모 기업과 함께 요 에브리봇이 개발하는 AI 솔루션이 이제 탑재된 서빙 로봇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서빙 로봇이 지금 3분기 안에 출시될 거다라고 이제 당초에 이제 계획이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3분기 마지막 9월이거든요 9월 안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출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하나의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요즘에 로봇 청소기 만드는 기업 중에 정말 주가가 화끈하게 올라간 게 유진로봇이라는 기업이에요 유진로봇 로봇 청소기 만들다가 갑자기 물류로봇 시장이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폭등을 해버렸거든요 유진로봇 시가 총액이 지금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이제 로봇 AI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요걸 아까 말씀드렸던 서빙 로봇이라든지 요런 쪽으로도 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고 요건 진짜 좀 별개의 얘기지만 작년 2월달에 삼성전자 생활과전 부분에 이제 김영태 상무가 에브리봇 부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관련된 이슈도 어쨌든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15,250원인데요 15,300원 정도 전후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로봇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호근 매니저님 어제 삼성전자가 연내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을 도시한다 보핏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감속기 들어가는 뭐 SBB테크, 이렌시스 이런 회사들 주가가 강했던 것 같은데 로봇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말씀해 주신 지금 삼성전자의 핏봇 핏봇 핏봇은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지금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이 맞아요 핏봇을 이제 껍데기를 인탑스가 제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핏봇 출시가 어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조금 지연돼 버리는 바람에 인탑스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좀 눌러 있었죠 결정적으로는 미국 FDA에서 그 승인이 나야지만이 의료보험 혜택이 돼서 그렇게 대중화가 되죠 그냥 뭐 딱 몇 대에 만들어 놓고 이게 핏봇이야라고 하면은 그건 뭐 의미는 없는거죠 요즘 뭐 로봇 대부분 업체들이 미래에 보고 가는 거죠 지금 주가들이 지금 이제 그 에버드위봇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버는 로봇 뭐 이걸로 좀 유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들이 실제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에버드위봇이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막 그 돈을 벌고 있고 다른 로봇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는 뭐 이게 좀 기존 로봇하고 조금 차이점인데 어쨌든 이 회사는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계속 버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이 회사 아까 이제 유진 로봇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총선 로봇에서 이제 이렇게 확장해 가듯이 결국 이제 이 회사도 지금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로봇 쪽으로 확장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유진 로봇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번 상승 흐름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사가 이제 앞으로 버는 돈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로봇으로 확장해서 이러한 노드맥을 제시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봇이 계속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오 메이저 리뷰도 해봐야죠 뭐가 있죠 네 일단 손절된 거 이거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네 SK오션 프렌트인데요 SK오션 프렌트 네 이 회사는 이제 그때 소개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2분기가 역대 최대 이런 부분은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최근에 이제 풍력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놨는데 중국이죠 중국의 이슈가 뭐 중국 이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지출 같은 거를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서 일단 주가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가도하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에서 이제 하락은 멈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뚜렷한 족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지금 이제 풍력의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TI, STI 보도록 하죠 STI를 제가 소개했을 때 이 종목의 포인트는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장비인데 지금 이제 HBM에 가장 관련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HBM 반도체가 핫한데 대부분이 뭐 그러니까 CCSS인가 그거 빼고는 나머지 장비들은 다 그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 반도체 가장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영향력은 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도 지난번 제가 이제 소개했던 하나 마이크론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반도체는 안 좋지만 갈 종목은 간다 뭐 이런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호가가 굉장히 센데 네 이게 많이 올랐는데 안 빠지고 계속 가더라고요 조종 한번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업함은 안 좋지만 어쨌든 HBM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종목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코닉스 세코닉스는 사실 이제 좀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가격이 일단은 9천원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1천억대 수준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마 매매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큰 그림에서는 한 번 한 1만 1천원이나 1만 2천원 정도까지는 한 번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냥 짧게 짧게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한 번 어디로 겨냥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나파스를 안 했으면 오늘 나파스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제 이제 한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휴원스 휴원스를 말씀드릴게요 휴원스는 이제 그 제약주 쪽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주사제, 점안제, 무균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의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뷰티 웰빙이 한 36% 되고요 의약품이 한 46% 그러니까 이제 그 뷰티 웰빙 쪽하고 지금 의약품이 거의 이제 반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사제나 점안제가 최근에 그 값하는 성장은 아니지만 좋은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이 종목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점안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묘균이 이제 하나에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회사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히알루로산이 조금 약간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은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사제 이 주사제 쪽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FDI의 허가를 받은 게 마취제인데 네도카인이라는 마취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89.2%나 성장을 할 정도로 좀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이게 이제 수요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서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부분이 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메로락톡이라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약주 중에서 몇 안 되는 실적으로 기반으로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좀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그럼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가는 이제 한 번 상승 후에 이제 지금 약간 조종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매수가는 4만 3천 원 목표가는 4만 9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4만 1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두 분의 한 발 다 들어왔는데 김혜인 매니저한테 휴원스 물어보려 네 휴원스 사실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 지금 뭐 실적 잘 나오고 주가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그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오늘 효금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휴원스 그 두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인 위치도 눌림목 조정이 아주 이쁘게 지금 잘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뭐 4만 한 3, 4천 원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실체가 없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종목들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휴원스 이런 종목들을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신선한 기업들 한번 기대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는 지금 코스피는 4포인트 약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 개장 한 10분 정도 남았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출발을 일단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뉴욕 전시는 큰 특이사항은 아니고 그냥 등락이 엇갈렸고 결국에는 유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의 변수들을 계속 측정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이제 IC 원당 선물 네 설탕에 요즘 제가 많이 보는데 원당 선물은 다시 2.7% 상승 이게 27센트가 굉장히 모기인데 27센트를 넘으면은 위가 열려버려서 하여튼 잘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또 기업들 봐야죠 금요일날 어떤 기업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지 민주선발대회 봅니다